여러분, 400원 또 이번 연도에도 왔습니다. 제가 한번 400원을... 장난하네. 짜자잔! 이게 400원이에요. 여러분, 거제도 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. 이게 별미거든요. 여러분, 작년보다 확실히 커요.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줄리게스입니다. 오늘은 400원을 준비해봤습니다. 가져온 거 얼른 먹어볼게요. 400원 튀김으로 만들어봤고요. 400원 초밥. 그리고 400원가 너무 심하게 움직여서 좀 이따 먹을때도 넣겠습니다. 살은 거 먹는 거니까 비약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은 피해주세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콤부차 칵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하는 거 중심으로 coma 한번 더 한번 씻어보겠습니다. 더 Folge 춥다 1 dauert 2.5만원 뼈는 고춧가루 치즈는 깨끗하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볼 꼬리꼬리 양념장 405 회 가져올게요 잠깐 잠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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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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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